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 세 번의 재검표가 지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 18년 정도 아주 긴 시간입니다. 선거 소송을 이렇게 해오신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모시고 또 바실리아TV의 조슈환님도 함께 모시고 이 재검표에 대한 중간평가 그리고 진단 또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비판적인 이야기도 조금 더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반갑습니다. 조슈환님 반갑습니다. 한성천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뜻하지 않게 지금 대법관과 또 대법관 휘하에 있는 법률 법원의 사무관께서 뭘 위조해가지고 지금 또 세상이 굉장히 소란스럽죠. 그건 전혀 뜻밖의 한쪽에는 불행이고 한쪽에는 행운인데 어떻습니까? 그거 진짜 공무원이 배추인의 투표제를 갖다가 위조 변조하는 것은 더구나 선거를 은폐하게 하는 범죄 같으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옛날 최인규 내모부 장관이 사형당했다 아닙니까? 그 밑에 수준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속이려고 위조 변조를 했거든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 사무관이었다 하면 그 사무관은 진짜 자기 평생 모든 것 다 무너지는데 그걸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제가 공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좀 알기 때문에 공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능한 법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본인 노후하고도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미지를 받으러 간 이동환 변호사와 함께 50대의 법원 사무관이 그걸 열람 신청을 받아들여서 직접 이렇게 열람도 하고 등사를 하도록 허용했는데 그분이 또 보니까 6월 28일 그런 인천연술 대법원 검증조서를 작성한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조재현 대법관 바로 밑에서 그러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직접 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행거를 받아서 협조를 했거나 두 개 다 범죄인데 어떻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그걸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일단 지금 재판부 대법관들은 전체 책임져야 되고요. 그 밑에 사무관 홍 사무관 그분은 그런 지시를 받았으면 같은 공범이 되죠. 공범이 되고 저거 뭡니까. 그것을 홍 사무관이 자기가 직접 그래픽하게 했으면 그건 직접적이고 만약에 또 그래픽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또 시켰을 것입니다. 시켜서 변제인 걸 받아가지고 진짜 정보는 없애버리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 지금 국회에다가 강력하게 욕해가지고 지금 재판부 대법관들 탄핵 들어가고 사무관은 지금 징계 조치를 대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으면 이때 제대로 투쟁하고 싸워야 한대요. 법원 노조는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법원 전체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원 노동조합이라도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해야 그래야 일부 사람이 저런 짓을 했고 다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슈아님 기술주로 분석하셨으니까 거의 한 99% 이상 정도가 위조된 거죠? 네. 그때 봤던 것은 누가 봐도 인쇄였다. 인쇄의 증거였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흥분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그때 들어가서 준비를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전산 쪽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서버나 이런 쪽으로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 부분에서 어떤 대단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대신 몇 퍼센트 정도 가짜표가 있을까 가짜표를 눈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좀 자세히 보면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천만다행으로 인쇄 전문가 분께서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저런 설명도 좀 친절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좀 믿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가 다 위조일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만 진짜고 한 절반 정도가 가짜였다고 하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너무 확연하게 구분이 됐을 겁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게 어떨 때 구별 능력이 생기느냐 이건데요.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좌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 조금 틀린 것도 금방 찾아 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위조인데 이 전체가 다 위조인데 이 위조라는 것을 찾아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못 찾아 냅니다. 다 똑같아가지고 빳빳한 것도 처음에 딱 충격받았는데 처음에 한 20분 정도 충격은 받는데 그다음부터는 이 빳빳한 것 가운데에서도 또 가짜인 거를 또 더 그러니까 이 가짜의 어떤 그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상한선을 또 높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빳빳한 거는 이제 어떤 중요성이 좀 낮아져버리는 겁니다. 빳빳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중요한데. 그럼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위조, 가짜 투표지, 인쇄 투표지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는데요. 그게 상당히 무용지물일 만큼 다 위조고 다 인쇄였기 때문에 배춘이 투표지라는 것은 인쇄는 인쇄이되 인쇄에서만 나오는 오류의 특징을 또 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신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지. 다 이게 인쇄가 맞지. 다 인쇄가 맞는데 인쇄적인 특징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인쇄 전문가는 인쇄 전문가대로의 아, 이거는 인쇄에서 나오는 특징이라고 이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 프린터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현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쇄 전문가는 인쇄 분야에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건 가짜다라고 생각 본 거고요. 저는 프린터 쪽 컴퓨터를 하다 보면 프린터도 자연히 하기 때문에 프린터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나대로 완전히 확신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관이 대법관 또 대법관 휘하에 있는 홍동영 사무관, 법원 사무관이 이동환 변호사와 함께 제출한 투표지는 정확하게 배춘잎 사전투표지입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위조해서 가짜로 만들어서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당신들이 가짜로 어떻게 하느냐 프린터의 특성인 원본에서는 쭈글쭈글했고 얼룩들룩했고 그 다음에 또 프린터에서 나올 수 없는 왼쪽에 2mm 엣지가 전혀 없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게 다 가짜를 말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분들 가운데 다 배경이 다른 분이 그걸 함께 이게 가짜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컴퓨터나 프린터 분야에 상당히 조회가 깊은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그걸 직접 봤고 가장 근접거리에서 오랫동안 보고 룩의 확대 행위를 관찰하신 분이 40년 경영의 인쇄 전문가 그 다음에 군장성으로서는 예비역 공군 중장인 김형철 장군이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봤는데 가짜라고 증언하고 그 다음 미디아의 옥 대표 이분들이 다 동시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완전히 부정선거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범인 부정선거 문제를 제외하고 공문서 그것도 국민들의 사안이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감정 목적물로 보관된 것을 손을 댄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문제와 별도로 그 자체가 엄청나게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감정한다는 그 자체도 우스운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투표지를 인쇄 전문가가 들어가신 이야기를 어제 제가 직접 만나서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인쇄 전문가가 그 안에서 인쇄다 인쇄다 계속하는데 그 옆에 있는 변호사원들도 그거를 재판부에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이거 인쇄 용지로 확인됐다 됐으니까 대부분 재판부도 확인해라 록별을 보고 확인해라 그리고 확인해라 하고 이거 확인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자 이제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제가 뭔가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의제기를 한 이걸 여기서 확인하자고 하는데 이걸 감정한다 하면 이건 뭡니까 부정선거 은폐하려고 그런 거예요 감정이 필요 없습니다 재검장에는 바로 투표지 간단한 그거를 인쇄이나 인쇄 여부냐 그걸 가리내면 인쇄하고 거기서 확인이 되면 그 사전투표용지 전체가 정규 투표지가 아닙니다 정규 투표지가 아니면 그건 무효처분 됩니다 그래 4만 5천 명을 전다 거기서 무효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완벽한 부정선거 결정을 할 당선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부정선거로서 이제 확정이 되어 봅니다 그래도 되는 것을 감정한다고 이래 빼고 저래 빼고 그거는 진짜 대법관이 있잖아요 진짜 재검 과정을 모르면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제 40년 된 인쇄 전문가를 만나고 나서 진짜 울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인쇄 전문가가 순수하게 인쇄입니다 인쇄입니다 하고 다니면 그 변호사가 열댓 명인데 그거를 재판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거는 인쇄용지다 확인하고 재판장도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뭡니까 바실리아TV 우리 조선생님이 뭡니까 학대견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 학대견을 한 그 모니터 그거를 또 사진을 찍고 모니터도 될 수 있으면 스캔해가지고 남기고 재판부 온 거 피고 다 남기고 그렇게 해줘야 그 정거로서 이제 서로 판단하고 싸울 수 있는 정거가 되죠 그래서 인쇄 전문가가 종이라고 확인되 아니 인쇄라고 확인되면 사실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끝난 것을 이 변호사들이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원고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변호사들은 재판을 많이 해봤다니까 검증 같은 거 일반 민사재판도 검증을 합니다 해봤으면 그 기본인데 법을 몰라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못했다는 그리고 세 번 다 연수을 양산을 영동포을 세 번 다 놓쳤다는 것은 제가 어제 이제 인쇄 전문가 말을 듣고 딱 나니까 2003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2003년에 저도 재검장이 들어가고 많은 한나라당의 변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내놓으라는 변호사들이 그때 보니까 그 변호사들이 하나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똑같다는 것이 어제 오브레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방송을 해 주고 초등학생도 그걸 방송을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그거를 양산을 하고 영동포에서 또 놓쳤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죠 어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한성선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번뜻 떠오르는 것이 선거 무효소송에서는 쟁점을 분명히 하라는 그런 우선 표현이 쟁점 분명히 그러니까 인쇄와 프린트라는 그런 쟁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오전에 이경복 캐나다에 계시는 그분 모 씨가 대화를 하는데 그분 말씀이 의외로 그런 선거라는 행위 자체가 간단한 일이고 또 선거 무효소송이라는 게 간단한 건데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투표지가 진짜 가짜냐 사전투표지가 인쇄된 거면 그건 가짜인 거고 프린트라는 거면 진짜인 건데 그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면 그거는 다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의향인 것이다 사기를 치려고 하는 대법관이 사기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기꾼의 특성이라는 것이 야바이꾼 특성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번 사안을 볼 때 누가 복잡하게 만드는 놈이고 누가 간단하게 만드는 놈이고 이걸 막 구분하면 그게 사기꾼인지 나온단 말이죠 조재인이가 누구 말하는 속된 말로 설레발이 지기면서 정신 못 차리게 재판을 운영한 거예요 하면서 권위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부정선거 은폐를 하고 사기친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감정조차 필요 없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인쇄물로 증가됐으면 한 네 네 네 그 투표용지가 인쇄냐 프린트나 그 구분한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제 그러면 그 큰 위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재현 대법관이나 아니면 홍동영 법원 사무관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 그러니까 위조된 배춘잎 투표지를 원고 측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게 얼마만큼 폭발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지를 본인들이 간과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법원 직원들은 모릅니다 법원 직원들 모르고요 성관위 직원도 잘 모르고 거기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재검장에서 봉인 봉함할 즉에 저거 책임자 대법관 사인 날인도 들어가고 피고 사인 날인도 들어가고 온고 사인 날인도 들어가야 됩니다 3자가 이해관계자니까 3자가 그 봉함되는 부분에 봉함을 해가지고 그 봉함을 해제할 즉에 뜯을 즉에 또 3자가 모인 앞에서 뜯어야 됩니다 뜯어가지고 진짜 저거 말대로 검증한 데 넘기려면 검증을 해가지고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 이 변호사가 가셨을 때 줄직에도 그 피고 관련된 사람들 오게 해가지고 봉함을 뜯어야 됩니다 이게 원본이라고 그렇게 해야 그 원본이라고 믿을 수가 있지 저거 때려 뜯어가지고 주면서 이조변제가 주는 거 그걸 어디 받아온 거예요 이동환 변호사가 분명하게 핵심 포인트를 지적하더군요 봉함 해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본인이 보는 앞에서 봉함을 법원 사무관 이 봉함을 하는 것을 그 절차를 해야 되고 봉함이 해제된 것은 증거물로서의 효용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절차인데 그거를 법원 사무관이 달랑달랑 클리어 파일에다 들고 와가지고 주고 그럼 봉함 없느냐 봉함 안 하냐 우리는 잘 모른다 우리는 봉함 안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죠 조슈아 씨 그날 인천연수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발견하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빨리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문수정 변호사가 이미 찾을 때는 봉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꺼낼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죠 조슈아 님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는 이거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끝났고 이것만 제대로만 감정을 하면 다 끝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문수정 변호사가 엄청 바빴습니다 앞에서 유승수 변호사하고 문수정 변호사는 좀 이제 전자적인 검증 디지털 검증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디지털 검증이라는 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정말 촉박한 시간 내에 하도록 종용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서 너무 이제 바쁘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수정 변호사가 사실 그때 그날 좀 쓰러졌습니다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긴 했는데 거기서 강하게 이제 그 대법관들하고 대치를 했기 때문에 너무 좀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다가 디지털 검증을 계속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또 사진 촬영도 문수정 변호사한테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조치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변호사를 해도 되는데 문수정 변호사에게 과하게 일들을 다 이제 전가시켜가지고 제가 사실 문수정 변호사 다른 변호사는 한 다섯 명한테 얘기를 했고요 문수정 변호사한테는 세 번을 갔습니다 세 번을 촬영해야 된다고 네 촬영해야 된다고 얘기를 제가 메춘이벌 촬영이라는 말을 못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조차도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이제 뭔가 자꾸 뭐 이슈화가 돼가지고 방해를 할까봐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1분만 와달라 2분만 와달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세 번을 갔는데 세 번 다 아니 지금은 1분도 시간 못 됩니다 해서 계속 이제 컴퓨터 앞에서 QR코드 쪽 확인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저도 이제 저도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인쇄 배춘인 투표지 이걸 보기 전까지는 디지털 검증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디지털 검증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인쇄가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에 디지털 검증을 완벽하게 이제 뭐 검찰에서 압수하는 정도로 포렌식을 할 정도로 자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부분은 저도 이제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에서는 인쇄 인쇄 오류 배춘인 투표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세 번 가서 쫄랐을 정도로 이게 뭐 쫄라진 않았죠 너무 바쁘니까 말도 못 걸고 그냥 다시 오는 그런 거였었는데요 어쨌든 뭐 좀 그런 어떤 그 상황이었고요 봉인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제가 계속 계속 얘기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미 그런 절차가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갖다 줬고 봉인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이후에 세 명의 변호사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세 명의 변호사가 앞으로 가서 그거 너무 중요하니까 사진을 찍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봉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꺼내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건 약간 좀 논란이 있을 부분입니다만 대법관이 뭐 그래도 뭐 그냥 찍어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나 본데 문수정 변호사와 그 조사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또 봉인이 되어 있는 걸 다시 뜯어내기는 어려우니 이거는 이제 촬영을 패스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제 조슈아 씨는 제하고 가끔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법원을 못 믿으니까 일단 감정 점검물들이 감정 목적물들이 법원으로 옮겨지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견해를 계속해서 내 함께 피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날 이동환 변호사가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홍동원 법원 사무대한 게 이걸 봉인하지 않느냐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환 변호사가 의심을 갖는 것은 아니 세상에 감정을 몇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법원의 점검물로 채택된 것을 봉인하지 않는 대법관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건 대법관이 직무유기를 한 거다 분명하게 대법관이 도대체 감정 보험 국민의 관심에 초점이 되어 있는 그런 감정 목적물을 봉인하지 않는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동환 변호사에 물은 겁니다 홍 사무관 연배가 얼마나 됐냐 50대다 그럼 제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분이 행정고시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주사부터 출발해 가지고 입신하신 분이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감정물을 처리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에는 빠삭한 정도가 아니고 귀신일 거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대법관인 조재현 대법관 밑에서 감정 조서를 작성할 정도가 되면 실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다 검증된 인물인데 검증된 인물 입에서 감정 목적물을 봉인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제가 볼 때 그리고 홍동영 사무관이 6월 28일 대법원 검증 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전모라든지 그 다음에 조재현 대법관의 의도나 의향이나 목표 같은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숙지하곤 상태에서 그렇게 엉터리 대법원 검증 조서 축소 왜곡 그 다음에 조작된 걸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사무관이 주사부터 출발해 가지고 굉장히 그러면 한 30년 전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분이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못합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대법관 지시에 따르고요. 그 검증 조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2003년도에 작성한 검증 조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2003년도 검증 조서보다 못해요. 수준 이하고 그 검증 조서 내용을 가지고 제3자가 안에 어떤 문제점이 나왔고 어떤 것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내용을 난해하게 작성해놨어요. 즉 예를 든다면 제 표장에서 확정된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지금 실제 재검을 하니까 어떤 어떤 표가 나와서 어떤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도표를 작성하고 간단합니다. 사실 기록이니까 그렇게 했어야 우리가 보는 우리가 검증 조서를 보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개발 세발 적어놓고 초등학교 3학년도 못하게 적어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홍 사무강이 그걸 했다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일기장도 그게 뭡니까 검증 조서는 일기장 정도가 똑같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일기장이 아니고 참 사실 보고서입니다. 리포터 사실 보고서 작성하듯이 사실 보고서가 검증 조서입니다. 그 사실을 표현을 제대로 못했다는 건데 그 검증 조서 자체가